한해! 한해 됐어요. 한해가 맞춰요. 한해! 이거 무슨 거야? 안 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 안 돼! 지금 제작진 중에서 안 되라는 소리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한해 씨 캐릭터 지켜. 그냥 가는 거야, 눈치 없이. 먹고 싶어. 그럼 그럼! 먹고 싶어. 정답! 그럼 그럼!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거야. 본인 페이스로 가! 정답! 박효식! 그렇지! 그냥 가요. 누네! 곧! 정답입니다. 어? 눈에 곶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니. 정답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정답 아니에요. 아니에요. 눈에 곶이라고 했어요. 정답 아니에요! 곶이라고 그랬어요. 정답이에요! 곶이라고 그랬습니다. 곶이라고 했어요. 나오세요! 눈에 들어갑니다. чуть 못 맞춰야겠네. 나오세요, 정답이에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정답은 꽃이잖아요. 아니에요, 곶 정확히 들었습니다. 나오세요. 자, 새승 갖고 나세요. 박효식 씨가 노tek 진짜 좋아하는데. 아,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짜 Tudo다, 갑자기. 진짜 좋아하는데! 지기 decide. 뉴돌프 초크 걸고 지금 간주점프 간주점프 근데 K씨가 만약에 정식으로 부탁을 한다면 들어주면 저희가 드릴게요 한 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들려 안 들려 부탁드려도 되겠어 K씨가 만약에 성공해 주시면 한 통 드립니다 한 통 드립니다 나 잘 몰라 밥 먹을래 나랑 살래 이게 저 드라마에 나와서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진짜 칠 줄 아는 거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꺼미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걸요 바람이 다 불러요? 차가워지는 겨울은 가까워네요 좋다 좋다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올해의 첫눈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한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 이럴 뿐인 거죠 아 이거예요 이겁니다 테이스 축하합니다 테이스에게 생 드링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니 뭐 좀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보았어